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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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유, 애기들이 먹고 projected 않게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단 뭐 필요한데 그 지원이 가야 되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다 지원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을 아주 촘촘하게 다 좀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관심은 얼마나 많냐가 이제 문제고 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할게요.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안 도와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다 같이 하고 화이팅하고 이제 보고 화이팅하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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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